안녕하십니까 조세전문 변호사 고성철입니다 여기는 이제 해가 3시간 넘어가면서 해가 점점 떨어져 갑니다 산은 5시간 넘으면 해가 떨어지고 5시 50분 정도 되면 컴컴해집니다 정막강산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많이 쓰는 사람들은 이렇게 산에 들어와서 산사에서 이렇게 지내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백담사는 외부인들에게 출립이 이렇게 자유로운 곳이 아니다 보니까 참 백담사에서 한번 오기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주 명리학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다보면 원효범이라는 분을 필히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주 명리하는 분들은 명나라의 원효범이라는 그분을 누구나가 알 겁니다 만일 그분을 모른다면 그건 명리학을 잘못 배운 거죠 아직 더 배워야 될 부분이 많은 것이다 라고 저는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 원효범이라는 분을 저도 이제 고시 공부할 때 참 그분이 쓰신 거를 이렇게 저는 이제 사법이고 고시 합격하고 연수원 때 봤는데 그 인간시라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봤는데 참 그게 너무 좋다 그게 맞다 맞다라는 거를 제가 이제 저도 참 감탄했습니다 그 명나라 때 그분이 사람인데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셨어요 빨리 돌아가시니까 본인이 이제 생계를 잇기 위해서 의술을 배워야 되겠다 라고 했는데 공선생이라는 그렇게 이제 사주 명리를 잘 하는 분한테 만나가지고 그분이 그랬대요 너는 그 의술을 할 사람이 아니다 너는 그 과거를 봐라 너는 과거를 보면 급제를 할 것이다 그리고 몇 세에 되면 뭐가 몇 급이 될 것이고 몇 세가 되면 몇 급이 될 것이다 그런데 너는 이제 54세에 죽을 것이다 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직급은 높이 올라가진 않는다 그리고 이제 너가 결혼을 해도 자식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이제 실제로 이제 그분 말대로 의술을 안 하고 과거를 했는데 37세까지 가만히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아 그 말씀이 공선생이 한 말 그대로 자기 인생이 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37세 되는 해에 어느 이제 이렇게 산사에 들어가 가지고 있는데 운곡선사라는 사람이 있는 절이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유심히 살펴보니까 좀 남다르다 이거죠 남다르다 왜 그러냐면 사람이 그 젊은 나이에는 뭐든지 애쓰고 용 쓰고 잘돼 보려고 할 건데 사람이 이렇게 마음을 놓고 이렇게 용을 안 쓰고 이렇게 애쓰지 않고 이렇게 살더라 이거죠 그 행동을 하더라 당신이 조금 남다른 면이 있다 그게 뭐냐 그러니까 그 공선생이 한 말을 그대로 말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어차피 팔자가 그렇게 됐는데 내가 뭐 애기서 애써서 뭐 살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냥 그러니까 운곡선사가 화를 탁 내면서 운명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다 너가 얼마만큼의 마음을 쓰고 행시를 하느냐에 달려있다 운명은 그에 따라서 변한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원효범은 그 말에 이제 자기가 깨달은 바가 있어가지고 그때만 해도 자기가 이제 호를 학회 그러니까 바다와 같이 널리 배운다 바다같이 널리 많은 걸 배운다 라고 해서 학회라고 했는데 그 뒤로부터 요 범이라는 호를 바꿉니다 그러니까 평범하게 살겠다 평범하게 살다가 마치겠다 라고 이렇게 바꾸고 본인이 그때부터 공덕을 쌓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 착한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래서 이제 공과 격이라는 일기를 씁니다 공은 이제 좋은 일을 한 거 과는 이제 자기가 이제 나쁜 일을 한 거 뭐 이렇게 그런 일을 이제 날마다 이제 일기를 쓰다시피 하면서 이렇게 동그라미 치는 거죠 공으로 착한 일을 하면 이제 동그라미를 치고 동그라미 가고 오늘 하루 몇 개가 쳤는가 이렇게 하면서 그게 이제 하루에 이제 점검을 해보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지점에서 또 그 다음에 이제 일주일 지점에서 마무리하고 한 달 지점에서 마무리하고 1년 지점에서 그렇게 마무리하다 보니까 자기가 원을 세웠어요 3만 개를 이루기리라 라고 했는데 3만 개를 이뤘단 말입니다 3만 개를 이루는 시점에 보니까 자기가 54세에 죽는다 했는데 자기가 52세에 형감까지 올라가고 52세에는 이제 우리 명나라 그때 임진대란 때 명나라 이제 원군으로 이렇게 이쪽으로 발령을 임명을 받아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분 같은 경우는 64세까지 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들도 없다고 했는데 아들도 보고 그러면서 이제 69세에 요범 사원이라는 그 글을 써요 그러니까 자식이 자식한테 남기는 글을 쓰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운명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지 않다 너가 이렇게 열심히 마음을 내가 어떻게 쓰고 행시를 어떻게 똑바로 하고 어떻게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함에 따라서 이렇게 운명이 바깥이더라 라는 것을 이제 직접 아들한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면서 너는 항시 이렇게 살아라 라고 이렇게 쓴 글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명나라 때 쓴 글인데 지금까지도 중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글을 애독을 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에까지 들어와가지고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그 글을 항시 원요범의 요범 사원을 꼭 한 번씩 읽어본다 이거죠 저도 읽어보니까 진짜 너무 좋아요 그리고 그 말에 이제 다 와닿죠 와닿고 그러니까 그분 같은 경우는 운명이라는 것을 본인도 정해져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낙심하고 이렇게 했던 때가 있었는데 그게 아니다 라고 하면서 운명에 운명이 정해져 있지 않는 이제 그거를 운명을 극복한 사람들 사례를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 중에 이제 위중달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인데 위중달은 이제 공직에 나가가지고 공직에 있었던 사람인데 나중에 이제 죽어서 명부세계에 가가지고 저성세계에 가가지고 심판을 받는데 그러니까 착한 일 한 거하고 나쁜 일 한 거를 다 서류를 가져와봐라 하는데 이제 저성 심판관 앞에 나쁜 일 한 거를 가지고 왔는데 마당에 엄청 쌓이는 거예요 그게 서류가 다 그러니까 나쁜 일 한 건데 이제 착한 일 한 거 가져와봐라 했는데 조그만한 이제 판으로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서류뭉치가 오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서로 나쁜 거하고 착한 거하고 서로가 근수를 달아봐라 무게를 달아봐라 했는데 착한 거는 조그만 서류뭉치인데 그게 더 무게가 훨씬 많이 나가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사람이 그 황제가 그때 이제 중국의 황제가 이제 큰 공사를 대규모 공사를 하는데 그러면 많은 백성들이 이제 많이 힘들어하고 고욕을 치를 건데 그 위중다리가 목숨을 걸고 상소를 한 거예요 아 이러시면 안 됩니다 많은 백성들이 힘들어합니다 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많은 백성들을 위한 것이다 이거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 상소 하나 했던 것이 이런 나쁜 일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중하게 더 크다 이거죠 한 일이 더 가치가 더 크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야 공직자 우리나라 공직자들이 모두 이런 거를 빼저리게 느껴봐야 되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대충 자기 일신을 안일을 위해서 함부로 말하지 말고 그냥 뭐 다 거기에 조직의 새에 맞춰가지고 다 그렇고 그렇게 한 세상 묻어서 사는 거지 뭐 이렇게 하는 것이 결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결국 그게 아니다 라는 거를 이제 요범 사원의 위중다리 이야기를 통해서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 그 원요범 그분도 공직에 있으면서 현감이 되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3만 개 이제 공가격을 해가지고 이렇게 좋은 일을 한다고 해서 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현감이 돼가지고 만 개를 이제 목표로 했는데 달성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전혀 이렇게 적극 관리가 이제 고위관리가 되니까 좋은 일 할 일이 별로 없더라 라고 되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아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어떤 분이 이제 또 가르쳐주더래요 세금이 2할 7푼 살인데 그러면 27.4%라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너가 세금을 낮춰봐라 네가 잘 해가지고 그 마을 회원에 있는 백성들의 세금을 낮춰봐라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뭐 14.5%인가 그렇게까지 낮췄대요 그러니까 그게 만 개가 금방 달성을 되어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금을 감면해줌과 동시에 그렇게 많이 그냥 만 개가 만 개의 적선이 달성이 되어버리더라 그러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서 이게 이 정부의 만일 이제 정부 세금 정책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어본다면은 참 어떤 생각을 할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금을 낮춰준다 낮춰줌으로써 수만 가지 만 가지의 착한 일을 하게 된 것을 한 번에 달성해버린다 세금 감면으로 참 그렇게 많이 와닿았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착한 행시를 함으로써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화가 동시라고 했잖아요 연꽃이라는 게 꽃과 열매가 동시에 열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가 인과법이라는 게 원인과 결과가 항상 동시에 같이 굴러간다는 거 아닙니까 동시에 진행이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항상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 좋게 쓰느냐 나쁘게 쓰느냐 그리고 좋은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항상 달려있다 자기가 항상 공과 격을 그렇게 일기 써가면서 그렇게 명심에 명심을 하고 항상 깨어있다 보면은 운명이라는 게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이런 현자들이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역사가 그렇게 증명을 하고 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인정을 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인정으로 안 한다면 어떻게 그 말들이 내려오겠습니까 어느 한 개인의 이야기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름 석자가 역사 속에 박힌다 내려온다 사람들한테 알려진다 그거는 대단한 일이다 라는 겁니다 고성춘이가 무슨 말을 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이 지금 당장 옆에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는데 어떻게 역사 속에 수백 년이 지나면서 그걸 알려질 수 있겠느냐 다 그게 이치가 맞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대를 막 살려고 잘 살려고 하잖아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려고 하고 재물과 막 이렇게 색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 다 좋죠 그게 다 좋은데 그게 이제 너무 집착을 하다 보니까 그게 불타버린다 이거죠 그 이익을 위하다보니까 자기가 불타버린다 그런데 그게 아니다 하는 거죠 오히려 자기 자신을 사랑하려면 이렇게 이런식 원요범의 요범사원을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결국은 자기 자신을 위하는 길이다 라는 것을 그렇게 현자들이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참 마음에 와닿다 그러니까 뭐든지 합격을 내가 꼭 그러니까 뭐를 시험 보는 사람들은 합격을 해야 되잖아요 합격을 순번을 내가 이렇게 좀 다른 상대적으로 이렇게 빨리 순번을 빨리 받으려면은 이런 부분들을 항상 생각을 해봐야 된다 뭐든지 시험이라는 것은 나를 위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내 이익을 위하는 것이 또 아니고 중요한 것은 나를 사랑을 해야 된다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나 자신이 편안하게 마음을 편안하게 먹으면서 좋은 마음을 벗고 그 다음 좋은 행시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그거죠 그러니까 뭐 그거를 뭐 죄색을 이런 것을 버려라 다 버려라 버려라 이런 것이 그게 말같이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단계 단계 단계를 거쳐가면서 이제 할 영역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입장에서는 일단은 그 정도만 해도 집착이 떨어지면서 원하던 것을 이루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우리나라 공직자들이 항상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원요범의 요범 사원 그거를 꼭 한번 봐야 되지 않나 또 그런 것을 교육을 한번을 시켜야 되지 않나 공직자라면 꼭 요범 사원을 한번 봐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운명은 정해지지 않는다 자기가 어떻게 마음먹고 어떻게 행시를 하느냐 그리고 공덕을 쌓느냐에 달려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